오늘도 아침과 낮에 추위차가 큽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며 어제보다 아침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진주는 영하 6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8도, 진주 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어제를 위해 창원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창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대기 상태가 매우 건조합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수도 있겠는데요. 작은 불씨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미리 양 영하 5도, 하마는 영하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9도, 양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7도, 산청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사천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상권에 들면서 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다만 주말이 지나고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